와 은퇴자들이 진짜 많이 오는 곳이라고는 들었는데 이 숙소에 와서 보니까 은퇴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많아요 와 진짜 유럽인 줄 알았어요 저분들은 왜 나이 들어도 저렇게 멋있는 걸까요 저렇게 누워서 책 읽는 것도 참 멋있어 보인다 오늘도 궁금하다 도대체 저분들은 무슨 책을 저렇게 열심히 읽고 계시는 걸까 나도 책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도 조식 타임이 왔습니다 이거 처음 먹어봐요 피상고랭이라는 바나나 튀김 발리에 있는 디저트 같은 간식인데 피상고랭이 있길래 오늘 처음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가져왔어요 오늘도 요런 뷰를 보면서 아침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침 먹자 오늘 작업하는 공간은 저희 호텔 여기 수영장 앞에서 작업을 하려고 왔거든요 일단 오늘 다리오 남편이 1차 편집해 놓은 우리 영상을 같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새소리도 들리고 물소리도 들리고 아주 좋습니다 어디 밖에 카페에 가려고 했는데 너무 뜨거워서 숙소에서 작업하면서 수영하고 쉬려고요 지금 산우루 바닷가 쪽으로 나왔거든요 되게 많은 분들이 산우루가 이렇게 살랑살랑 걸어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기에 정말 좋다고 한 게 요런 길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안가 바로 옆에 이런 길이 워낙 정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는 어차피 오토바이나 차가 못 다니고 사람들만 이렇게 다닐 수 있고 아니면 자전거도 아주 천천히 다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유모차 밀면서 오는 분들도 많고 또 아침에는 이 길 따라서 조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해서 다들 뭐 정신없는 스미냐기나 우붓 막 오토바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곳에 있다가 이제 요런 곳에 오시면은 다들 너무너무 걷기도 좋고 평화롭다고 많이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 한달살기 아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노루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 게 이렇게 안전하게 애들이 다닐 수 있잖아 길을 다른 데는 막 오토바이도 많고 차 많고 또 매연도 심하고 해서 너무 정신없는데 요런 길 따라서 매일매일 걷고 바다 보고 하면 진짜 한 달 금방 갈 것 같아 산책로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되게 크다 정말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동안 너무 발리에 오토바이에 매연에 그 시끄러운 소음에 지쳤던 분들은 사노루가 답이에요 사실 지금 길리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그런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를 사실 좀 잊고 산지 좀 오래됐거든요 그런 매연이나 그런 오토바이 차 소리 별로 많이 듣고 싶지 않은데 여기 사노루에 오니까 진짜 평화롭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경할 거리도 은근 있네 이렇게 소소하게 파는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이크 렌탈이 있는데 제가 아까 가격을 혹시 몰라서 물어봤더니 하루에 50K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길리랑 거의 비슷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길 따라서 자전거 타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진짜 평화롭고 좋다 산으로 그치? 어? 자기야 이거 길리에서 봤던 그 나무다 그치? 어? 진짜 파라솔같이 생긴 이 나무 나 이 나무 너무 재밌는데 이 나무 이름 아시는 분 혹시 어? 저분한테 물어볼까? 아 excuse me what's this tree's name? 뚝바이 뚝바이? 오케이 땡큐 이 나무의 이름은 뚝바라고 방금 저분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시원한 그늘을 주고 있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썬베드 위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이건 뭐야? 귀여운 꼬부기 꼬부꼬부 너무 라이크 너무 라이크 너무 라이크 너무 라이크 나이크 귀엽다 와 근데 이 길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오토바이 신경 1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걸어본 게 얼마만이야 베트남 때도 없었고 저기 발리 와서도 맨날 진짜 보도블록 다 깨져져 있어서 항상 바닥 보고 걸었잖아 안 다치려고 근데 진짜 이렇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곳 너무 좋다 저희는 와롱꽃실이라는 곳에 왔거든요 여기는 한국인들이 많이 오시는 싸노르에서 제일 많이 드시는 나시짱포르 집이거든요 저 바깥에 있는 서양 사람들 너무 신기한 게 굳이 매연 마셔가면서 저 바깥에 앉아서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저 밖에 있는 게 참 신기해요 정말 문화의 차이인 건지 항상 사양 사람들은 저렇게 매연이 나도 밖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햇빛을 좋아하고 우리는 시원한 데 좋아하고 그늘진 데 좋아하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시킬 거는 B랑 C세트를 시킬 겁니다 근데 박수 치니까 너무 웃긴다 여기가 그 아이스크림 집인가? 응 맛있어 보이는 거 너무 많아 저기도 한 번 봐봐 먹고 싶어? 몰라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어 아 이거 어렵네 저희는 뭐 고를 거야? 뭐 고를 거야? 뭐 고를 거야? 뭐 고를 거야? 저희는 이 중에서 요고 시켰습니다 네 가지 맛을 고를 수 있는 와플 밥 이름 부르면 이렇게 때 맛 고르면 되거든? 아 앨리스 부를 거야 아마 앨리스 예스 레몬 페어 and burnt cheese cake 페이즈 럿 땡큐 자 저희가 주문한 게 나왔습니다 아 요거는 시키니까 양이 되게 조금씩 나오네요 네 개가 자 먹어보자 아 잠깐만 사진 하나만 찍었는데 먹자 아 이렇게 양이 적을 줄 알았으면 더 큰 걸 시키거나 아니면 하나 더 시킬 텐데 지금 줄이 너무 길어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또 주문하려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그냥 빅스컵으로 크게 되어있는 거 한 두 개 짜리 시키는 게 훨씬 더 추천 네 왜? 근데 진짜 이 동네 싸누루에 있는 모든 저희가 마트에 들어왔는데요 너무 뿌듯한 게 있어서 여기 코리안 푸드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코리안 푸드라고 되어있는데 아예 이 가장 메인 존인 엔캡 자리를 한국 음식들로 도배를 했습니다 참기름이랑 소불고기 소스 뭐 등등등 해서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여기서 한 달 살기 해도 충분히 맛있는 거 많이 해먹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싸누루가 확실히 물가가 더 싼 거 같아요 저희가 우붓에서 코코마트 갔을 때도 코코마트에서 파는 피엘 브랜드 물이 4점 몇 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와 싸다면서 샀는데 여기는 2.99도 있어요 1.5L짜리가 뭐 이런 비슷한 물이나 콜라 과자 이런 것들 가격을 봤을 때 좀 여기가 더 싸긴 하네요 보니까 라면도 확실히 여기 싸누루가 훨씬 싸요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은 싸누루가 정말 아주 좋은 여행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살기용 숙소도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주방에 있는 그런 깔끔한 아파트용 숙소 같은 데도 많이 있으니까 한 달 살기 싸누루 하시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한참 걸음 끝에 다 왔습니다 여기가 시푸드 가성비 식당이거든요 저희가 시킨 음식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 일단 그럼 한 번 어떤 맛인지 먹어봅시다 먹어보자 박수는 왜 맨날 치는 거야 하시는 거 나왔잖아요 아 그래? 나도 조개부터 그럼 먹어봐야지 자 저희가 지금 시킨 음식들은 초토화됐고요 공깃밥도 총 3개나 먹었네요 근데 지금 그렇게 시켰는데도 여기 총 금액이 116밖에 안 나왔어요 저희가 진짜 이것저것 배고파가지고 남편이 먹고 싶은 걸 시켰는데 116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먹고도 거의 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여기 회자 가성비 가게 이름은 와룽메가 싸누루입니다 여기 오셔서 가성비 해산물 많이 드시고 가세요 아 진짜 든든하고 맛있게 저녁 잘 먹고 갑니다 쪽쪽에서는 벌써 해가 막 넘어가고 있네요 밥 먹고 나와서 와 보니까 뭔가 하늘이 더 예뻐져 있네 저희는 일몰 보려고 오늘 오긴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쪽 방향에서 일몰을 보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럼 어때요? 이런 흥겨운 음악과 우리에겐 맥주가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싸누르밤에 가장 핫한 곳인 것 같아요 지금 저 앞에 신나가지고 춤추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 꼭 우리 옛날에 크루즈 갔을 때 같아 와 밤 되니까 가게마다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서 다 분위기 깡패에요 진짜 분위기 너무 좋음 싸누르의 밤은 낭만덩어리네 낭만덩어리야 와 이 길은 밤에 와도 낭만적인 것 같아 진짜 밤에도 이렇게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있는 게 참 낭만적이고 좋네 나이가 들어도 이런 낭만은 놓칠 수 없는 것 같아 평생 낭만적으로 살 거야 나이가 100살이 돼도 낭만을 찾으면서 살아야지 진짜 낭만적이다 발리 회사의 마지막 날 한 달 진짜 재밌게 잘 보냈다 발리 근데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한 번 다시 와야겠어 그러게 한 달도 짧네 내년에 다시 와야겠다 그러게 다음에 발리랑 호주랑 묶어서 와도 되겠다 그치 어 좋았어 자기야 저것 봐 우리 지금 떠난다고 구름도 발리 모양이야 발리 섬 모양이다 진짜 저기 우부도 있고 그러게 여기 빠당바이도 있고 어 여기 밑에 올로아트도 보인다 응 진바란도 이슈요 그러니까 우리 저 끝에다가 길리도 그려내야 됐네 어 옆에 이거 길리 아닌가 아 저기 어 저기 길리지 요거 길리 길리 발리 섬 안녕 즐거웠어 다음에 또 올게 그래 금방 또 올게 네 또 보자 너무 좋았어 발리 한 달 동안 재밌게 잘 있다 갑니다 안녕 아 진짜 말레이시아 첫날 맵습니다 매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너무 magic 모든 Ethiopia 일단 거실еж사원 работ음 전부 ㅜㅜ committee m